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안마 양곤의 그릇시장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요지로 여기 사이네, 메이매. 하하. 메이매, 아와네. 하하. 이게 4,500원. 이게 7,000원. 이건 미얀마 음식점 가면 된장찌개같은 맛나는 누들이랑 같이 나오는 냄비인데 색깔은 이게 더 귀엽긴 하네요. 제니는? 초과는 뭐지? 우와, 별로래? 나 발로도 오는데 나 오늘도 오는데 오, 탕 달라 시시하래, 니 탕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호텔 집기 좀 튼튼한 스텝레스 이런 거 파는 데인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좋네요 이제 그릇 판매시장에서 나와서 저 만드는 걸 잠깐 볼까요? 다시 와 짜다우사이마 양로라 짜다우사이마? 짜오래 짜다우사이마 짜다우사이마 특화만 맥도일로 케 Jupiter 짠 accordingly 사진을 아니 Hem프로 사진을 하다가 끓인 Л Ree 강만의 스탑은 광고 REAM 한밤야 목록은 식iting? 낼 낼이잞있래 다 생긴 식iting 식당 제이 식당 숙모양 식당 식당 숙모양 어 workers 숙모양은 다 먹어서 아, 진짜 차가가 너무 많아. 여기가 다는 게 다가가. 아, 너무 많아. 고춧가루 오늘의 주식은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은 보통 보통은 포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건가요? 아침에 맵고, 2-4 시간 후에 다 먹기고, 밤에. 이게 진짜 단단한 수업인데, 이 회사가 좋은 경향이 나요. 매우 진짜 화려한 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일반적인 불을 받는 것입니다. 네, 약간의. 그래서 6시간 정도 더 걸려요? 네. 네. 시각 11시 이후에 시각 6시 이후에 시각 6시 이후에 오늘 오고 싶었던 곳은 여기올까요? 사실 제가 지금 오던 컴킨이 안 온다고 없다고 그러네요. 다른 거를 오더 해달라고 해서 지금 다른 거를 오더를 해야 하나 하고 있어요. 혹시 이동해 볼까 이건 Honduran이 아닌데 balloons을 한번 먹어도 해야 하나요. 뭐하는 뭐야? 블루베리 혹은 바담에는 소기가 뭐라고ly 내 부문에 바나나는 거에요. 네. 두프가이네는 아스파아이를 연기해서 이 Stories. 이거 선물을 parameter? 오케이. 내가 이 베러샤을 해볼 걸게요. 네. 블루베리네? 네. 두기야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후베이 케이크 나왔습니다. 색깔 조명이 때문에 깜짝깜해 보이긴 한데요. 직접 보면 약간 보라색빛이 도는 발도는 흑불한 색 케이크가 보이는데 굉장히 참지같이 생겼네요. 칼리오키가 보기 옆에는 장미오키가 보기 이거는 분명히 민트일 거고 굉장히 인포레이션의 힙을 수 4500갖짜리 디저트해요. 이런 포인트는 회가서도 참석하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신경만 있으신 것 같아서 많이 들어요. 한 번. 수, 이즈 포기 있는 케이크에요? That is the NOSMATION I've made and that one is made with by Santa. 아, 마이스 포트? Yeah, it's like a cake because of rice. I see. I see. I see. In my country, we have similar cakes. We call rice cakes. Yeah, it's more of a bad. I see. So, it's included in the back or in the other? I'm not sure about that. I think it's in the back and then. I think it's in the back and then. I see. Because the texture is soft. Yeah, it's soft. It's soft. I like it. Have you tried before? Yes, I have tried. That is one of my most favorite. It's really hard. If I don't have a favorite cake with my favorite cake, we've got the cake. How did it go, if it was so neat? It's really good. Actually, it started there. Since I reached the cake. I had a cup of coffee then I would say it was ok. But it was very small. It's even good. Did you get a cup of coffee. It's a cup of coffee. It's almost a cup of coffee. I was able to enjoy the cake and I'm a drink. I had a cup of coffee. If I came into the cake and I was able to eat it, I can't think it's a cup of coffee. 발소리가 안들려서 지금 느낌으로 서로 알아가치고 있어요 만두려고 물어보고 있거든을 보러가야지 제가 못알아듣고 있어요 카세? 카세? 카세 카세 두두리에요 이거 뭐지? 뭐라고 그러지? 여기 신기한데요? 여기 보니깐 재팬다이딩이랑 써있어요 일본식 뭘 할건가 봐요 아 옷 입으라고 위생복 입으라고 지금 안주만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그래 입어야지 슈펜이던데 안에 들어가서 물어볼까요? 뭐말드냐고 보니깐 레슨 재팬다이딩에 오일을 많이 넣으세요 오일을 많이 넣으세요 오일을 많이 넣으세요 오일을 많이 넣으세요 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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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해요. 어! 아저씨가 펜 풀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할 건가봐요. 그래도 할 건가봐요. 렌즈 내밀면 색깔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밀면 색깔이잖아. 오! 오늘 완전 스펜. 1번씩 있었다. 내밀면 뽕나봐. 왕신비. 근데 반취가 엄청 판단해보이네요. 검색 적금 왜 폴리코드 올리지? 검색이랑 단통하네? 아, 불렀어. 뭔가 이상했어요. 야, 이거 좋은데요? 구경을 하고 일부러 홍보하려고 이렇게 안담마가. 아저씨 엄청 진지해졌어. 뭐하는거다니. 나무 맛백인 양떡을 왜 필요한지? 아, 처음식으로 수평을. 로기가 다르지 않고, 두께도 다르지 않고 이런거 아닌가? 아유? 뭐야. 그럼 새로 거는 왜 안갔다 돼. 가로는 갔다 되는거야? 오 평평이랬어 겁나 수평이 많아 어 이번엔 젓갈 양오팩 만들고 하는가? 왜? 나중에 되고 파우면 안되고 하는거 아니군? 이제 가봐라 이제 가봐라